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폭염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의 수온이 높아 고수온특보가 발표됐고요. 동해안 남부는 냉수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온 변동성이 몹시 크게 나타나겠는데요. 따라서 어류들의 활동성이 떨어지겠고 조가 또한 아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긍정적이네요. 대체로 보통 지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캐스팅 원활한 해왕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곳곳에 높은 수온을 보여 포인트 선정 신중히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유일하게 하조도에서 매우 좋은 지수 들어왔습니다. 24도에 높지 않은 수온 덕분인데요. 돌돔과의 물대도 아주 좋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돌돔이니까요. 채비 튼튼히 하시고 나가보시죠. 남해안은 수온이 대체로 높겠습니다. 특히 검은도는 30도로 웃도라 어류들의 활성이 좋지 않겠는데요. 다른 출조대를 잡아보시거나 비교적 낮은 수온을 보이는 신지도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아야진항 보시면 물결 높지 않고 바람도 초속 6m 세기로 낚시대 던지기 무리 없겠습니다. 수온도 25도로 같은 해역에서 비교적 수온이 낮은 편인데요. 우럭과의 물대도 나쁘지 않으니 아야진항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주 연안은 점포인트 수온 30도가량 되겠습니다. 높은 수온이 안타까운데요. 물결도 0.5m를 넘기지 않아 입질이 심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파다낚시지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